2024년 4월 28일 저녁 8시 30분 방송된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탈탈 털린 스마트폰을 주제로 검찰의 디지털 수사 관행을 깊이 파헤쳤다. 이번 방송은 특히 검찰의 디지털 네트워크인 디넷 디넷을 통한 정보관리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폰 포렌식과 개인정보의 노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의혹을 취재하던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의 스마트폰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 검찰은 기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취재원과의 연락처, 보도자료, 사진 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하지만 봉기자는 자신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26자리로 설정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했다. 이에 검찰은 고도의 기술을 동원해 결국 스마트폰을 잠금 해제하고 내부 정보를 전부 열람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이후의 수사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검찰 디넷의 의문점, 압수된 정보는 검찰의 디지털 수사망인 디넷에 저장되며 이곳에 저장된 정보는 수사 목적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최근에는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의 스마트폰에서 48.8GB에 달하는 대량의 데이터가 복제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 사례는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넘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냈다. 검찰은 재판에서 자신들의 수사가 정당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정보를 복제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러한 행위는 법적, 도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보의 시대, 개인정보 보호는 가능한가? 디지털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당국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빠르게 접촉자를 추적하고 분류했지만 이러한 정보의 활용이 언제든지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AI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가 새로운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일부로 인식되어야 하며 기술의 발전과 정보 인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국회를 통해 디넷에 저장된 자료의 양과 그 관리 상태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